캔스타일TV 웡웡 지아가 가볼까? 나오세요 어이치이 추운 데가 없어? 왜 괜찮은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먹이가 아닌 고양이입니다 하찌야 인사해 엄청 쫄보예요 이 아이는 아가 때부터 미용실에서 미용을 굉장히 잘 받던 아이라서 미용 훈련이 굉장히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치 하찌야 하찌 얼굴 안 보여줄거야? 어? 숨었어 얘네들은 많이 엉키고 털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미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스타일은 몸은 짧게 플리핑을 할 거고 다리는 부츠로 남겨서 이 아이가 그루밍 할 수 있는 털은 살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게 커트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찌야 잘 해볼까 오늘? 우리 하찌 잘하지? 자 이 날은 고양이 전용 캣블라이드라고 써있거든요 고양이 전용 날이고요 강아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촘촘한 틀들이 훨씬 더 잘 밀려요 한번 밀어볼게요 어? 어? 마음 울었어 고양이 피부는 굉장히 얇아요 종이처럼 이렇게 잘 찢어질 수 있으니까 섣불리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발바닥하고 발톱을 자를 거예요 발바닥은 이 아이들이 위에서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걸 다 밀으면 안되고요 겉에 발바닥만 보이게끔 겉에 있는 털만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이렇게 겉에만 떠주세요 이 정도만 제거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제 발톱을 잘라줄 건데요 발톱을 이렇게 뿌리 부분을 누르시면 발톱이 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쑥 누르면 끝에서 보면 혈관 있죠? 핑크 색깔 혈관 혈관 바로 앞에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우리 하찌 우리 하찌 진짜 강아지보다 훨씬 잘해요 너무 잘하죠 뭐 이렇게 차단 양이가 다 있네 옳지 아이 착해 코에 물 안들어가게 조심하시면 돼요 아이고 잘해 고양이 목욕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아이 착해 뭐 이렇게 착하네요 아 우스워 아 우스워 이쪽 발 아이치 아아 또 깨어났어 너 아 아 아 노 아 하하하 야 무릎을 세게 물들라 세게 물지도 못하면서 아 아 너 이번엔 좀 세게 했다 이쪽 발은 싫어 아 아 너 진짜 아 아 노 물주마 물주마 흐흐흐 귀여워 우리 이제 커트 할껀데요 꼬리 왜 꼬리를 왜 흔들어 하 하 누가 보면 마취한 거 같잖아 마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치가 누워있는 겁니다 이런 고양이 없어요 제가 하는 고양이 중에 제일 착한 냥이에요 일어나 귀찮냐 원사가 이제 얼굴 커트하기 전에 우리 수염이 잘리지 않도록 이런 종이 테이프로 감아줄게요 칙칙칙 코 골고 자면 안되지 하찌야 일어나봐 하찌야 다했어 집에 가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이 하찌의 미용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얼굴은 동그랗게 커트했고요 그 다음에 부츠 살리고 우리 꼬리도 똥글똥글똥글방울 흔들면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스타일을 완성해 봤는데요 고양이 미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이들 피부가 강아지들보다 훨씬 얇고 정말 종이처럼 얇습니다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잘 당겨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어주시는 게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미용이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알람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하찌야 손 한 번만 흔들어줄래?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